됐죠? 감기라도 들며 어쩌려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 그게. 깼어요? 어우,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피곤하면 그만 들어가요. 아니에요. 어? 근데 본부장님이 여긴 어떻게... 그날 말이에요. 핸드폰 고리 주는 날. 무슨 기억이든 말해달라고 했죠.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날 1심 재판날이었어요. 그날 재판 마치고 세나 동네에 갔었어요. 잃어버린 반지를 찾은 날이라 정확히 기억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어디론가 바쁘게 가셨는데... 몹시 급해 보이셨어요. 그날이 1심 재판날이었다면... 엄마가 셰프님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갑자기 목격자가 나타나서 재판이 불리해졌잖아요. 그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미안해요. 내 기억에 별 도움이 안 돼서...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혹시 제보 전화는 온 거 있어요? 아직요.